아 많아 좀 보안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반작할 만사에 바 넣어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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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비가 보이거든요 아 아 아 그러면 이야 어 아 아 아 자고 막 가지 않아도 마감 서 언제나 아니 아예 언제 아 2회의 그가 를 보내고 낭의amp lain 난 마찬가지면 매울라면 랄라 다음 짜장면 라면 나를 없다 이까 마사느라 먹어서 먹어서 섭렵한 것은 좀 3회 스피드라고 재미있는 게 으 으 좀 처음 그린 사람이 잘 잡아줘야 되니까 뼈대를 정국이가 처음으로 와주고 여기로 정국이 나 근데 용비불패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예 아 1 Magazine 제가 뒤 멘토 아 아 아 준비 시작 까 앗 아냐 아 야 이런 거 같애 않을 fl 4 아 아 아 아 아 아 – 가요 쉬워요 알려주려고? 형! 간단하게 생각해봐 이게 뭐야? 아메리카노야 이게? 색깔이 음룰수 색깔... 음룰수 잖아요, 이게 빨대. 그렇지? 음룰수고, 빨대고, 얼음이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형 그림을 잘 봐 전반적으로 다 봐 보세요 왜 그림마다 예지가이 로 가야 돼? 아니, 호박,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냥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어 형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가요. 너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오 뭐야 이게. 자 정답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똑똑해. 역시 윤기 형 센스가 있다네. 아 잠시만 근데 통화하고 그 깃발 쪽으로. 빨대로 알아들었다. 그 깃발로 한 번 줄 알았어. 아니 깃발이 왜 있는 거야? 빨대 빨대. 윤기 형이 빨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대가 이제 검정색이었잖아. 디테일이 있었어. 가자 가자 가자. 렛츠고. 한 번 더 봤어요. 어려운 거 아 어려운 거 하려고. 진짜 저거는. 와. 진짜 저거는. 와. 이건 뭐 쉽지. 이건 뭔데 이게.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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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야 나 머리 괜찮아? 야 나 괜찮아 괜찮아. 나 진짜. 아니 아니 Ult DES5 완벽하지. Actual BS. 아 прямо 그렇게 nearly 아니야. 아 답답하네 알ísimo. 야 매олько 심신ager해. 안 Уilla 머리가 다 한거月 effici.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하. 마지막이. 얘들아 나 보젹 부분이 괜찮아. 아 그렇구나. 이제 뭔가 괜찮을 거에요? 강철 연극소 같아. 아니 downs. 알지 못 조색을 보면 알잖아. 이거 가겠습니다. 낚시. 감사합니다. 무거워, 낚시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앞에 있는... 아니, 아니, 아니. 할 게 없었어. 그럴 게 없어. 왜 여기까지 너무 잘 그렸어? 근데 네가 낚실때를... 저렇게 하면 낚실때라고 맞추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글씨 있으면... 어? 안 됐어. 글씨 쓰면 안 되는 건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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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잠시만. 글씨 쓰면 안 된다고 나한테 뭘 할 때는 형 아니었어요? 와우! 형 뭐야? 글씨 쓰면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글씨. 아니, 얘가 너무 당당하게 You like it. 아니, 방금 지가 글씨 쓰면 안 돼서...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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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렵다. 아, 저거 내가 그릴려고 했는데. 아, 뭐 하냐? 아, 뭐 하냐? 아니, 밑에를 좀 채워요. 밑에를 좀 채워.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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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춰.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 맞춰. 이거 맞춰. 이거 윤경이 맞춰. 야, 네가 글씨 쓰지 말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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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거. 맞잖아, 삼겹살. 이거 삼겹. 그래. 아, 야, 여기 배를 드렸는데, 의자 배를 쪼그려. 야, 이거 아, 이거 불판에 고기 삼겹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밑이 쓰시지 마. 아, 미안해, 미안해요. 할게 없어. 야, 여기에 왜 할게 없어. 자, 렛츠고. 또 어려운 거 골랐겠네. 와, 이거 있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리. 다음. 아, 이건 실패 같은데. 아니야,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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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나 어떻게 하냐, 이거 모르겠다. 와, 이거 어렵다. 자. 아, 그렇지, 그렇지. 완성시켜. 완성시켜. 제가, 제가. 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약간.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아, 이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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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기승.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했어. 아, 기승. 기승. 야, 기승. 대박이다. 야, 이거는 좀, 이게. 이건 좀 힘들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연필이잖아. 그렇지? 책이잖아, 책. 근데, 이게 캠퍼스다. 이거 책이잖아, 책.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답 공부. 아,時候,벌이. 책에서 망했어, 이게 책이. 하는 순간. 아, 이거 선생님 Steak. 이것을 30. 우리 마이티가 저락하자. 우리가 저락하자. 이렇게 안을 Duchya.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림으로 어째 포 표현을 하냐고, 이거. 여러 가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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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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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린거 아니야 아니야 할 맞출 수 있어 그림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이거 이거 유추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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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 어 어 그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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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형 정확히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오늘 진영이 제일 잘하고 있어 하는 connections 여러분 서로 주목해요 응emy자 탄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Re 15 아 아 아 아 아 Roh 이 건지 원 dire 주신 거다 한문에 더 가집 시ál 으 아 아 아 이거 이 맞추지 아 어 아 오 쪼고 뭐 이거 꼭 아 있다를 이러면 안되는데 자서 더 자려 된다 그렇지 야 아 이걸 너무 크게 그렸어 아 커야지 다음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뭐야 부릉은 그래요 부릉은 이라도 그래요 됐다 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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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아 면 안 돼서 가지 주리는 잘 할 거라 생각해 공항 형 정답을 외치고 가다 아 예 저거 에이 구름 그 성이 뭐야 예 아 이제 자 그리지도 못했어 방금 그는 닭게 5단계로 4 자 이 말에 따라 올라온다 이는 고른거 하죠 아 메뉴 메뉴 1 어 공료가 더 믿거나 따라야 니까 라면 더 나갈게 4개의 레츠고 5단계 받아요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책 있어요? 예, 있죠. 책 있어요? 있죠. 그 만화책 지은이가 누구예요? 책 번호 나오죠. 근데 가르쳐주기 싫어요. 그래, 혼자서 알고 있어. 혼자서 알고 있어.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기. 가르쳐주기 필요 없잖아. 만화책 종류가 뭐죠? 번호 번호라는 종류지. 번호!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누구예요? 아, 안 가르쳐주죠. 1번 뿐이십니다. 몇 번이에요? 1번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권입니다. 오, 좋아. 이거. 거짓말 탐지기 제일 많아봐요. 아, 뭐 심장 안 뛰면 되죠, 뭐. 자, 이거. 자,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만화책이 있어요? 난 정의는 만화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 진실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아니, 손 안 아팠지? 어. 근데. 틀린 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정답은 딩동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다음 주로 갈게요. 쉽게 해 가세요. 자, 호기. 사이크 먹자. 네? 제가 먹자. 없죠. 없죠, 진짜. 아니, 형이 신장 못 하나? 왜? 지민이가 입장 다 왔어요? 다 봤죠. 저희가 진짜 봤어요? 다 봤죠, 1권부터 32권부터 다 봤어요. 오, 형 수고까지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국아. 아, 네. 대사 한마디로 읽어줄래요? 번호, 번호야. 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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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흨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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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너 난 환호이야 어 벌써? 어... 저한테 대사 안 물어봐요 책장을 한번 넘겨볼래 오 넘겼어 넘겼어 지금 정확하게 넘기고 있어 한번 더 지금 거의 소모제의 귀로 책장 손을 뒤로다 지나가자 아아아아아아 형 근데 지금 연기가 많나 보다 잘한다 괜히 그래 다르지 영화 예술학과인데 정국 거짓말 탐지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정국이 거짓말 탐지기 하고 정답 맞추시는 걸로 정국이 지금 연기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연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에요? 네, 진짭니다 연기 아니에요? 연기 아닙니다 재심입니다 야, 이거 어렵다, 근데 솔직히 정답 그름의 단계의 풍부와 소사 우리가 연극 경호학과라니까 아, 진짜 형, 내가 저 형은 진짜 진짜, 진짜 책 없는 척을 취해 진짜지? 그래 바꾸 생각 없어요? 아유, 아유, 아유 그냥 끝복복어 줘 빨리 아유아 아유, 아유아 네 컷만 하네 애기가 낸카단 되게 많이 했잖아요 태형 태형이가 육은정 태형이 났어 야 아, 있는 데 없는 초본도 잘 할지 아래가 있는데 없는 어렵다 아, 맞다 그거 줘야 하자 심지어 우리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군요 맞아요 갑니다 정부부터 할게요 아 네 또 저부터 해볼까요? 표지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표지 그림이요? 보노보노 캐릭터가 저기 저 누구야? 수달? 물이 있죠 강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풀이 있어요 저 뒤에 저 너구리도 보이네요 보노보노 뭐하고 있어요? 보노보노 수달이잖아요 수영하고 있죠 표지에 수영하고 있어요? 5페이지를 열어볼까요? 5페이지를 열어볼까요? 5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제 표정 보노보노가 저기 너구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대상은 뭐예요? 보노보노야 너구리야 나 때릴 거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손잡고 그랬구나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구나 그래요 네 6페이지를 열어서 거기 나오는 인물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진짜 맛있겠다 6명이요 아래? 예 거기 몇 명 나와요? 좀 야 많이 나온다 이게 15명쯤 나오는 거 같은데요 보노보노가 울고 있네 뭐라고 해요? 이러다가 만들게 된 이상한 노래가 있을 거야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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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해 이상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유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네 디테일하네 근데 아까 보니까 대사들이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지민이 네 25페이지 여러분 캐릭터 몇 명 나와요? 한 명이요 한 명 누군데? 네 보노보노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 안 보지겠다 어? 안 보지겠다 어? 안 보지겠다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 안 보지겠다 왜? 너 남이 또 뭐 했냐? 지민이가 했어 네 네 책을 그 가림패우한테 들고 월급까지 가까이 갖고 가서 읽어볼래요? 아 나 여기 소리나 줄 테니까 빠르게 한 번 어? 15 isJ on Iena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써 구워 어 내가 거짓려 지금 Hey 지 4 30페이지요? 30페이지요? 거기에 캐릭터 몇 명? 인물 몇 명? 지금 3마리 나와요 포롤이랑 너블이랑 포노보노 나오는데 대사를 이야기해드릴까요? 나 때릴 거야? 그러면 포노보노가 이야기해요 때리지 않아 그러면 또 그 밑에 세 번째 칸에서 포롤이가 때릴 거야? 하면 때리지 않아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때릴 거야? 그러면 때리지 않는다니까 하고 끝나야 될 거지 그 옆에는 너블이 나오고 1권입니다 그럼 그 바로 뒷장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한 장 넘겨서 넘기 되게 좀 천천히 오 이렇게 네 컷으로 네 줄이 있어요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 순대로 이렇게 포노보노 아빠랑 포노보노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포노보노가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요 아빠가 아 하고 있으면 진동이 옆에 대사 놓고 진동이 느껴져서 재미있다 일곱 명이 동시에 책을 들고 얼굴에 가까이 댔다가 난 의미가 없지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아 재밌네 아 이거 재밌네 오케이 오케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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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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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지금 이야 이거 뭐 이야 이야 지금 됐죠? 재밌다 여기다가 다시 놔주세요 이야 이거 뭐 이거 그냥 한 번 찍으면 안 된다 아 이거 아 아 아 왜 이거 오찬서 막 아잉있네 엽서 드릴까요? 아잉있네 재효과 하겠습니다 동시에 열 들자고 하나 둘 셋 아랫 아 아 아 순간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 아 와 말이 되게 많아질 SMile 감사합니다 Repl gramm ah 생각했어요. 말하긴 하길래 아 아 아 아 이어 아이고 뭐 아 막 한 3단의 가득한 가진 거 아예 라는 후 쪽부터 부터 오세요 아 아마 방이 되게 재밌네요 어 많이 합니까 괜찮아요 재밌어요 음 빠져요 어때요? 자, 3탄 2승 되니까 다음 게임은 갑갑 좀 주세요 6단계 게임은 그 만화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 굿! 바로 갈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가십시오 고우! 자, 1번 문제 갑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나 인경만 짜보다 강백호가 농구부에 들어간 동기는 아... 이건 너무 쉽지 1번 이런 건 문제라고 최소 여의 때문에 갔어요 최소 여의 때문에 자, 그게 몇 번일까요? 그럼 어떻게 왔어요! 남자가 몇 번임인지 알아봐... 왜 저번에 빨리 말해요 아니 보기를 다 들어야지 보기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왔어요? 무기도 없이 저 일곱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면 맞은걸로 해주세요 일본부터 7번까지 그래 아 보게 내게 밖에 없어요 빨리 또 마지막 하네요 농구 천재라 알아본 코치 터 한번 어려서부터 꿈꾸는 선수의 꿈 4번 바쁜 여자 주인공 소연의 한식을 사기 유도브라 여기 스카우트 왔었는데 어버 치고 갔죠? 4번 최소 여의 때문에 갔습니다 최소 여의 여러분 3번 어떻게 봤어? 솔직히 이건 나도 안다 나도 몰라 나 안 봤기 때문에 만화를 두 번째 문제 할게요 만화 포켓몬스터에서 진이 형 가자 피카츄는 어떤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몬스터였어요 이거 어렵다 쥬 아니야 쥬 아니야 쥬 아니야 일단 보기 쥬 아니야 1번 4랑 쥬 아니야 2번 4랑 3번 토끼 4번 햄스터 어? 4번 햄스터? 햄스터인가 보다 아니 토끼 같기도 하고 나 개봉으로 토끼 같던데 토끼인가? 피추 추우니까 토끼인가? 추우니까 햄스터인가 보다 추우니까 햄스터인가 보다 햄스터인 거 같아 피카츄잖아요 토끼인 거 같은데 햄스터인 거 같아 저 이거 보긴 봤는데 쥬 종류였어 근데 얘가 귀가 이렇게 젖어 나도 쥬 종류였던 걸로 기억해 그런가? 햄스터 아니 그거 다 그거는 다 어디서 봤는데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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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난 4번 아니면 1번 햄스터 햄스터 4번으로 갑시다 아니 햄스터가 맞냐 햄스터 맞어 하나 둘 셋 4번 햄스터 이게 왜 그랬어? 정답 땡 어? 3번 토끼죠? 1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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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지정류 지정류 지정류긴 했어 만화 아기 공룡 둘리에서 아 둘리 봤지? 꼬이가 계속 되면 둘리인 줄 안다 하하하하 영원히 야 누리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은 고물동네 내 집 주소는? 아 이거 맞지구? 나 이거 나 이거 나도 나 지금 알 거 같아 어디야? 1번 갈산동 갈산동? 은평군데? 2번 신림동 신림동? 2번에서 갔나? 신림동 상문동 4번 상현동 상현동? 아 신림동 절자 아니야 신림동 아닌 것 같고 갈산동 갈산동이 진짜 실제로 있어? 갈산동 있어 은평구에 어? 은평구였던 것 같아 은평구였던 것 같아 갈산동 같은데?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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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진짜? 상담 갈산동 몇번? 내가 상현 같기도 하다 그죠? 왜 이렇게 마음을 걸리지? 가위바위보 해 상현동 손 나 상현동 가자 상현동 가자 난 왜 이렇게 쌍놈같지 갈산동 손 갈산동 가자 쌍놈 손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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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동 아 끝났어요? 끝났고요. 그 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그래도 맛있게 먹는다. 우리 많이 맞췄어 얘들아 많이 맞췄어 음식 나오자 기다리자 우리 음식 엄청 나올 거예요. 우리 많이 시켰어 엄청 많이 시켰어 우리 아 그럼 안 아침 못 오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우리 야 그러면 도전을 외치고 하세요 형 유튜브부터 하자 도전 한 입이면 되죠?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도전 이거 안 씻고 삼켜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건 원래 국물 라면으로 그냥 국물 라면으로 해야지 국물 라면으로 국물 라면으로 갑니다 자 합니다 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갈게요 다 자 태형아 일단 먹지 마 오케이 가겠습니다 고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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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야 남자 오 두는 게 와우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면발 떨어지는 소리 자 야 근데 잠시만 맵다 좀 네 이거 그 대박 하 예 쉽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취미가 없어서 정확하게 꺼졌어요, 기계가. 넘었어, 넘었어. 아까 웃는데 80까지 올라왔어.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라면이 웃겨? 라면이 장난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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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는 거야? 사진 중에 한 번만 틀고 왔어. 아, 참, 여기 쉬울 것 같은데요? 가자, 들어주세요. 어, 예. 스피드하게 할게요, 스피드하게. 재협. I'm sorry for my fault. 난 언뜻 거기를 숨겨. 재협, come back. 재협, come back. 우와, 너무 맛있겠다. 잘한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죠, 오늘? 만화 빵. 오랜만에. 저는 이제 만화 빵 오니까 옛날 현상도 좋았네요. 저는 만화 빵을 처음 와봐요. 저도 만화 빵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요즘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요즘 진짜 초 럭셔리다. 이런 음식과 뭔가 이런 쉬는 공간이 함께 있는 이 만화 식빵이면 나중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또레나 또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충분히 슈터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우,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해주셔서 와,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뭔가요? 만화 빵, 봐봐. 뭐야, 뭐야? 만화 빵. 만화 빵 우승. 20권 이상일 경우 20권까지 제공이 너무 많아요. 아, 요즘 20권 안 넘어간 만화가 어디 있어? 이거 아까 급하게 이거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 글씨 써? 내가 봤을 때도 그래. 자, 여태 여러분 우승했습니다. 우리 달려라 방탄을 계속해야죠. 강남이 좀 바뀌었던데. 달려라 방탄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승.